엄청난 사랑을 받은 박서준씨! 박서준씨! 우리 신여진분들께 깍듯이 인사를 하고 예, 단상에 올라와주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포턴타입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박서준씨인데요. 오늘 또 역시나 강력한 소속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예! 자, 중앙쪽과 또 오른쪽까지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이야, 우리 박서준씨 인기 엄청납니다. 지금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박서준씨고요. 자,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서준입니다. 올 한 해 쌈마이웨이 엄청났습니다. 박서준씨에게 2017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? 더없이 바쁜 한 해였고 더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. 예, 많은 분들이 박서준씨가 상 타겠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예, 욕심나시는지요? 난다면 어떤 상이 탐나시는지요? 어... 글쎄요. 연기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욕심이 난다면 그래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으니까 웨스트 커피상 정도는... 네, 장갑입니다.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.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한 해 또 바다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예전에 만드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서준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